아 속상한데요 송이가 4불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그 산양 한대 다 뜯겨먹어 다 뜯겼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 좋잖아요 근데 이만큼 산양이 다 뜯어 먹은 거에요 이거는 좋은데 아깝죠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땄는데요 잘 보면 이렇게 잘 이거 보십시오 이게 튀어 나왔어요 이게 뜯겨 먹은 거잖아요 뿌리에요 집단으로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요거 보십시오 두 뿌리 있죠 두 뿌리 잖아요 송이뿌리에요 이거 두 뿌리 요거 하고 송이뿌리에요 송이잖아요 그렇죠 두 뿌리 먹혔죠 여기 보십시오 이거 송이뿌리 큰 거에요 보니까 송이뿌리에요 송이뿌리인데 이렇게 해 볼게요 깊이 들어갔네 아우 보십시오 이게 송이잖아요 이 산양들이 3불이나 먹혔어요 이것도 먹혔고 저쪽은 2불 더 먹혔어요 산양들이 다 먹었어요 아 이놈들 정말 최대 경쟁 상대는 사냥이예요 볼록 하길래 캐 봤더니 굽더덕이네요 이거는 볼록 할 때 굽더덕이고 아 이런 젠실은 아깝네요 그죠 국룡사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쿠